슈퍼스타 케이의 게스트 심사위원 참가자 한 분 한 분 꿈에 도전하는 모습에 항상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컸었고 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고정 심사위원으로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그 참가자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도 정말 솔직하게 조언 위주로 심사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니크한 분들 많이 찾고 있어요 좀 독특하고 목소리의 매력 그리고 무대 위에서 서 있을 때 그분의 에너지, 아우라 이런 것도 보고 있고요 노래는 잘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을 봤는데 그 노래 잘하는 것 이상으로 뿜어내는 무대 위의 에너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능성도 많이 보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